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3회 에너지관리기사 제1과목 연소공학부터 문제해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링, 겔만, 농도표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링, 겔만, 농도표. 이거를 링, 겔만, 매연, 농도표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연돌,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 농도를 측정합니다. 자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링, 겔만, 농도표. 링, 겔만, 스모크 차트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굴뚝에 나오는 매연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잠깐 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은요. 가로 14cm, 세로 20cm의 백상지에다가 백상지에다가 각각 0, 1.0, 2.3, 3.7, 5.5mm 전폭의 격자형 흑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상지의 흑선 부분이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좀 검은해졌다 그러면 100%라는 얘기예요. 전체의 0%, 20%, 40%, 60%, 80%, 1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죠. 를 차지하도록 해가지고요. 이 흑선하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이 검은 정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0에서 5. 자 이것은 0%는 0이라고 했다 그러죠. 5, 5는 뭐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20씩 올라가죠. 6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링겔만 농도표로다가 매연을 측정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바람이 없을 때, 무풍일 때 연기 흐름에 따라서 수직, 직각이죠. 수직이고 태양광선을 측면으로 받는 위치에서 매연을 측정합니다. 관측합니다. 측면, 정면이 아닌 거에요. 측면. 이 방법은 측정이 용이합니다만 개인차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개인차가 있고요. 매연 농도 측정 오차가 커요. 그리고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기 양에 따라서 농도가 영향을 받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시커메졌죠?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하얗죠?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인정을 할까요? 뭐 저 맨 끝에 0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2등급이에요. 2등급. 0, 1, 2. 여기에 넘어가면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2등급이다. 자, 측정 방법은요. 첫 번째 농도표를요. 이 측정자 16m 전방에다가 놓습니다. 농도표를 놓고요. 그리고 이 측정자하고 연돌, 굴뚝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200m 이내가 좋은데요. 가능하면 연돌구에서 30에서 40m, 30에서 40m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돌배출구에서 얼마? 배출구에서 수직으로 30에서 45cm 떨어진 곳. 여기죠? 이곳의 매연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링겔만 농도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문제를 보십니다. 이번 두 번째는 연소가스를 분석한 결과 CO2가 12.5%, O2가 3.0%가 나왔다. 이때 CO2 맥스는 몇 퍼센트냐. 이거 이제 완전연소. CO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니까 완전연소의 조건이죠. 이럴 때 CO2 맥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21CO2. 21-O2%.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죠. 21 곱하기 CO2가 12.5다. 그 다음에 21-O2가 얼마요? 3.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약 14.58%가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3번이죠? 자, 다음에는 3번 들어갑니다. 화염 온도를 높이려고 할 때 조작 방법. 화염 온도를 높이고 싶다. 공기를 예열한다. 화염 온도 올라가죠. 과잉 공기를 사용한다. 과잉 공기를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온도가 내려갑니다. 두 번째 잘못된 거고요. 세 번째 연료를 완전연소시키고 네 번째 노비역 등의 열 손실을 막는다. 해당이 되죠. 두 번째 거 과잉 공기를 사용한다. 이것은 화염 온도 높이로는 조작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연소의 연소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농도 2. 이론 공기량 3. 반응 온도 네 번째 총매다. 자, 이 중에 하나가 가장 거리가 멀죠. 자, 보시면 정상 연소의 연소 속도 결정하는 요인들을 보면 증가하거나 많거나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온도, 압력, 산소 농도 표면적, 정총매 이런 것들은 다 높을수록 많을수록 연소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에서 연소 속도를 어떻게 해요? 빠르게 한다. 그런데 반대로 낮을수록 적을수록 연소 속도 빨라지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 비열, 비중, 분사량, 부총매 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이론 공기량은 연소 속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죠. 두 번째께 정답이 되겠습니다.